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역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거기는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어르신! 어르신! 교위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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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절대 좀 남을 가야 할 거 있다. 저 동국당이 어떻다고요? 이비캐가 어떡하여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할 거야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할 거야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할 거야.